장애주식 상식 투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폭통하면서 장애주식 시장은 현저하게 살아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돈 되는 장애주식 함께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의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아마 통감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도 소식들이 뜨거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스 또한 IPO 시장에 있어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도 어제장에서 크게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증권사에 상장 입찰 제안서 요청서를 발송했다. 비바리퍼블릭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은 상장의 노드맵을 시작했다. 첫 단추를 꼈다고 보십니다. 첫 단추. 증권사에 우리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회사의 몸값을 어느 정도 보시고 저희 회사를 어떻게 상장시킬 거미에 관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 이 뜻은 토스가 드디어 상장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토스의 자회사가 비바리퍼블릭의 자회사가 17곳입니다. 17곳이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받았고 V시도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엑시드 전략으로서 상장이 최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아니면 2025년 상반기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가 증권사에 상장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주가는 한 주간 급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관련주로 묶이면서요. 추가 움직임 좀 저희 계속해서 이슈 들릴 때마다 이제 상장 로드맵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PR로 넘어가 보죠. 산화브랜드 자사몰이 이제 통합되면서 누적 가입자는 500만이 돌파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APR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질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집중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통합을 앞두고 있었고 드디어 자사몰 통합을 하였고 누적 가입자가 500만 명 돌파다. 주가는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15만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처럼 상장이 다가오면서 주식이 30만 원까지 폭등했다는 것은 이 오랜만에 상장되는 이 화장품 관련 주의에서 그래도 실적가 또는 쌍끄리상 실적도 좋고 회사의 내용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현재 비상장 주식에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APR을 처음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 가격과 현재 가격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보니까 왜 방송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봐야 하는지도 알게 되네요. 이어서 K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해서 아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K뱅크 또한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청약 가상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죠. 019...으로 했기 때문에 익숙한 자기 핸드폰 번호로 가상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뱅크가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내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도 하나의 수익성 창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이름에 휴대폰 번호로서 가상 계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K뱅크는 상장을 위해서 쟁걸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해 보고 있고 인터넷 뱅킹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뱅크 과연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주목 포인트이겠는데요. 챙겨보시면 좋겠고 바디프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바디프렌드의 해외시장 공략이 그동안은 조금 부진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쪽을 다시 공략하게 되면서 2027년 해외 매출을 플러스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보였네요. 현재 신제품을 출시했던 컨다임이나 노봇 관련 회사인데 노봇 관련 안마기가 나왔습니다. 워킹할 수 있는 노봇인데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당장 눈이 뜨지는 않지만 2027년도에는 해외 매출을 규정한 20% 목표로 잡고 있고 매출 한 300억 원을 이 제품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을 늘리면서 국내 온라인 점유율까지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현재 1위 자질을 내준 상태에서 실은 바디프렌드가 다양한 파이프라를 구축하면서 특히 컨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띄고 매출의 힘을 받았을 때 이 주식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앞서 바디프렌드는 또한 말이죠. 우리가 배당 관련주로서도 늘 추천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그래도 눈여겨볼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디프렌드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때그때 이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나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야놀자로 넘어갑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미국 IPO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부터요. 그랬더니 장외 시장에서도 엄청난 몸집 상승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4만 4천원짜리 주식이 6만 6천원까지 50%까지 폭등했습니다. 실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생명은 바로 상장입니다. 야놀자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내년에 미국 상장까지 바라보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나스닥의 다우 정연판에 접수가 된다면 이 주식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고 야놀자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10만원 가까이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놀자의 주력적인 곳들이 다양하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놀자 회사를 지금 당장에 편입하기보다는 조금만 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 장기적 투자는 좋지만 단기적 투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네. 장기호흡인지 단기호흡인지 챙겨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CJ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올리브영 말씀드렸었고 또 CJ 푸드빌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요? 그렇습니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3,4분기 누적 순위액이 2742료군요. 전년대비에서 한 8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비상장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사들이 CJ의 주가를 상향으로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올리브영이라든가 푸드빌 이 두드러진 성장세가 양쪽을 이루면서 상장되는 CJ의 주가를 바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CJ의 주가를 보기에는 비상장회사 올리브영과 푸드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기업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LS 머트리얼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공모가가 얼마였죠? 6,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이? 5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좀 밀렸지만 4만원대 있다는 것은 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주식이 5만 1,500원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00원짜리 주식이 5만 1,500원 거의 7배 상승했죠. 이 먼저 앞서 상장한 에코머틸리얼즈는 12배 상승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2배.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12년치 열급이 생긴 것 같다. 진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상장회사가 공모지 시장에서 거래소나 코사로 갔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이처럼 숨은 보속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IPO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 모을까 주목되고 카카오 모빌리티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된 게 국군수송사령부와의 협업 이슈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카카오 모빌리티 핵심 기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양하게 현재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곳에 진출을 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를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늘 상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회사이기 때문에 늘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성장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카오 모빌리티 장애 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이 있을지 지켜보겠고 삼성증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IPO 본부가 4개 팀의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게 또 국내 유일한 체제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증권자들 보통 3개 팀을 체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4개 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IPO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만큼 공모주 시장이 2023년도에 최대의 하도였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몰리고 가장 먼저 돈이 빠져나오는 곳이 공모주 시장입니다. 공모주 시장에 삼성증권이 좀 더 공격적으로 IPO 본부팀 4개 팀으로 구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시장보다 IPO 시장을 높게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추가 움직임 살펴보겠고 시세로 넘어갑니다. 어떤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1만 2천 원대 전주에 변동 없는 가격을 짓겠고요. 두나마 비싸매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나마 주식이 엑매가 100원짜리에서 14만 원짜리 가던 주식이 수폭 하락에서 12만 7천 원대를 기록했고 비싼코리아 엑매가 5천 원짜리입니다. 5천 원짜리인데 12만 원에서 13만 원 같은 주식이 상승해서 14만 천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비싼코리아가 두나마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비싼코리아가 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정도의 가격보다 2, 3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나무보다는 비싼코리아의 집중득으로 개인들의 매수자가 이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가격을 지켰고 앞서 EVR 스튜디오는 새로운 게임 개합이 대기전까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금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은 순고리는 장이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메타바이스 선도기업이고 게임 회사지만 그래도 이 콘솔 게임이 MS라든가 또는 소니의 계약되는 현황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조 5만 2천 원까지 치고 왔습니다. 우리 4만 원대의 주식이 거의 만 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흰 사업 플랫폼 휘창에서 상장까지 노드몸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야눌자조 6만 2천 원까지 자쯤 추춤했지만 5만 7천 원이란 실은 5만 7천 원의 주식을 구하기 어려운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야눌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뱅크 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K-뱅크가 앞서 말한 다양한 파이프라를 구축하면서 다시금 인터넷뱅킹 시장의 상장주로서 눈여겨볼 주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IGAX가 7,250원이고 변동이 없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 4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주식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관련 주식 중에서 가장 정의선 회장님이 비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의 하나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많이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노벅 관련 회사들이 20% 전체 지분에 20%를 들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11%나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다시금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재청구 시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죠. 16,3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다이 컬리가 뷰티 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뷰티 컬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을 갖다 파는 거 아니라 시슬리라든가 나메르라든가 이런 좋은 고가의 화장품들이 입점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리의 다양성 특히 뷰티 컬리가 살아난다면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300원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뷰티 컬리의 천재를 보시고 마켓 컬리 주식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엔디파마저 정말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가격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고 SK이코프렌트 7만 천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6만 원 선에서 움직였던 주식이 건설업 주식 중에서 유일하게 7만 천원까지 치고 왔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년에 반드시 상장으로 갈 주식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삼성메디슨이죠. 6,730원은 정말 20년 가까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되고 난 이후에도 버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아마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의료기계 시장,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의료기계 시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랭보로봇이 인수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의료기계 시장이 인수가 된다면 삼성메디슨과 엮어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프렌즈도 4천 원째를 지키고 있습니다. APR 정말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29만 9천 원인데요. 이게 15만 원짜리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주식인가 이 공모주를 봤을 때 너무 높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APR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체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장일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럼 이럴 때 더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죠.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일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활짝 열려져 있고요. 현재 유튜브 채팅창도 활발합니다. 이쪽에 여러분의 궁금증 남겨주셔도 이 시간 통해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취합된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장일 주식도 우선주 거래가 일단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주도 스톡업점 주식도 거래가 됩니다. 직원들이 받은 스톡업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일 주식은 다양한 회사가 반행한 다양한 주식들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열어봅니다. 요즘 뉴스에 증권사 셀프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데 셀프 상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증권사가 투자한 회사를 자기가 주관사가 되어서 상장시키는 것을 셀프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튼 자기가 본인들이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높게 상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가 논란에 늘 십사히고 있죠. 셀프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 특히 주관사가 투자한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서 상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일정 부분에 제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올려보았습니다. 음 좋습니다. 셀프 상장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의부터 알려주셨고 아무래도 이런 조건이라든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사회적 목소리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28일 목요일까지가 아마 거래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도 이 부분을 따라하는지? 특별한 폐장일은 없지만 증권사가 치기 때문에 같이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폐장일은 특별히 정해져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증권사를 통해서 80%가 거래되기 때문에 폐장일 이후부터는 장외 주식 거래에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활발할 때가 같이 또 활발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챙겨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주, 지금 구간 어떨까요? 매수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바위 장외 주식을 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가상자산 관련 주, 플랫폼 관련 주였는데 드너머와 빗썸이 전년 전 대비해서 3분의 1 투막 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상당히 높고 특히 빗썸 주식은 액매가 5천 원짜리 주식이 한때 7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가상자산이 밀리면서 밀렸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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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보다 더 못한 시총을 갖고 있는 게 빗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빗썸, 지금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성장성, 그리고 현재 가격 라인 때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판단 내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 여름에 처음으로 장애 주식 매수하셔서 아직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까지 세금 신고할 것도 없는 건지요? 없죠. 우리 장애에서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 주식 시장은 장애에서 구매해서 장애에서 매도하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 장애 주식은 상장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렇죠. 상장 이후에 혹은 비상장 주식에 있었을 때 매도했는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테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내년 2024년 갑진 년이죠. 준비하면서 연초 IPO 시장에서 주목할 기업이 있을까요? 앞서 보여준 대로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APR APR이 거의 30만 원인데 공모권은 흔적이 낮게 출발할 거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종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공모주식 시장 현재 계리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APR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R 언급 주셨네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슈 시간 그리고 시세 체크 시간에서도 살펴봤으니까요. 아마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IPO 예전 기업에 있어서 정리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까 전에 APR 말씀 주셨지만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아기 상어 이슈도 좀 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IPO 예전 기업 한번 모아볼까요? 그렇죠. 방금 말한 아기 상어 영유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더 핑크폰 컴퍼니 이런 회사들도 내년에 상장 애정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죠. 워낙 국내 브랜드이면서도 글로벌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핑크폰 컴퍼니의 공모주식 시장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2024년 코스피 1호 상장이 유력한 APR. APR 상당히 좋아 보인다. 공모가 가격이 현재 비상장 주식 가격에 대해서 계리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엔카죠. 여러분들 중고차 매매 플랫폼 회사죠. 기업가치가 일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엔카닷컴도 상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보다는 또다시 앞서 여기는 표현될지 않으면 마켓컬리가, 뷰티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뷰티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켓컬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2024년도에는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눈여겨보시고요. AT현대 마린솔루션, 조단위급이죠. 어떻게 보면 대어주 시장인데 코스피 입성을 애정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도 2024년도에도 공모주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을 공부한다면 조금 더 수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모주 주식을 사는 방법, 공모주 주관사를 살펴보는 방법, 어떻게 보면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공모주 대안, 공부들은 네이버 창에 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2024년도 IPO 예정기업을 챙겨본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발 빠르게 2024년 기대 IPO 예정기업 모아봤으니까요. 미리 좀 체크를 해놔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